오늘의 강의 주제는 공공주도 재개발 BS 민간재개발 즉 공공주도 재개발 방식의 사업 방식이 좋은지 민간 재개발 방식의 사업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런 공공주도 재개발과 민간재개발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주목하시고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 그리고 민간재개발 방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또 도봉창동이나 중공업지 등에서 서울의 21곳이 고밀도 역세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급 가구 수는 2만 5천 가구까지 공급할 예정이고요. 도심권역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1차, 2차까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금천구나 도봉구, 영두포, 은평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용적률을 100% 이상 늘리고 시세대비 분양가를 저렴하게 약 64% 수준 지주의 조합원인이 되겠죠. 토지주의 수익을 30%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서 선도사 후보지로서 금천, 도봉, 영두포, 은평구 4개구 21곳을 선정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나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주목해야 되느냐. 연신내 역세권 3호선과 6호선은 더블 역세권이고요. 향후에 3산 후에 GTX-A 노선이 개통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금까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 따라서 이런 사업 방식 트리플 역세권역의 잠재력을 살려서 고밀도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은평구가 5개의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는 저평가가 많이 돼 있었고요. 교통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곳이 선정이 되었다. 보시면 녹번동, 불광동, 수색, 불광동, 증산 구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노후도를 보실까요? 거의 70%대 후반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노후도가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은평구 쪽에서 거의 만세대 가까운 대량의 아파트 주상복합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 사업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공주도 또는 민간 재개발, 이곳에 주목하라.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도 재개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다? 바로 은평구고요.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역이 두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역의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될 곳이 두 곳이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지역은 민간 방식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 갑입니다. 어디가 연신내 역세권이 가성비 갑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역은 풍부한 주택시효, 또 대규모 개발 호재와 교통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대형 호재가 터지고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바로 이곳에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면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의 공공주도 개발 방식과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두 부류로 나눠져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드리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GTX 연신내 역세권이 개통이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 천지개벽이 된다.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교통망, 전철, GTX 개통되는 게 아니고 트리플 역세권. 거기다가 신문상선까지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또 주변 지역에 낙후된 단독 다가구, 빌라, 밀집 지역은 공공주도 방식이든 민간 재개발 방식이든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와 개발이 된다. 주상복합 거점 고밀도 개발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역급행철도죠. GTX가 예정된 연신내 역세권역을 주목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화된 연신내 역세권역이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을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지나고 있고요. 저층 상가 주택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냥 개발이 아니고요. 고밀도 개발, 즉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가의 상습폭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지역의 토지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 일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된다?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저층 주거지, 노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연신내 역세권,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주거, 상업, 복합설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런 대규모 개발 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안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이 준비되는 반면에 또 연신내 일부 지역은 자체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된 지역도 있고요. 올 하반기에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지만 향후 이런 다양한 공공주도 방식, 개발 방식과 이런 역세권 개발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민간 방식의 재개발도 폭발적으로 속도를 낼 수,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저기서 개발이 되면 개발이 안 된 지역, 그중에 노후도가 충족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입주민은 개발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개발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저기서 개발이 되고 집가가 올라가 폭등을 하게 되고 집값이 2배, 3배가 올라가면 개발을 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은 일정 지역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개발이 어떻게 된다?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역의 신축, 2,000세대, 3,0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의 입주민이, 집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시 가성비는 뭘까요? 가성비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 즉, 부동산 투자 시 가성비는 소액으로 투자하시고요. 거기다가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투자 종목이 바로 가성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성비가 높은 지역,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매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1억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과 교통망 확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 플러스 공공주도 방식이든 민간 방식이든 개발이 됐을 때 2천 세대, 3천 세대가 넘는 흰축 브랜드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 지금까지 큰 수익을 보셨든 아니면 이번 상승장의 수익을 못 보셨던 분이든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시고요. 연신내 역세권에서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대규모 호재가 터지고 개발되는 이곳에 주목하라. 어디죠?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스크가 거의 제로입니다. 왜 리스크가 제로느냐? 소액 투자, 1억 전후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지금도 더블 역세권, 그리고 또 수많은 재개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여섯 군데의 정비 사업의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걱정 없습니다. 거기에 임대가만 올라갈까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땅값,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GTEX A 노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를 만들고 있고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당선 연장선도 바로 독바의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GTEX와 신문당선이 개통,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통이 되면 연신내 역세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 공공주도 재개발이 되든 민간 재개발이 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렸죠? 본인의 투자 금액과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큰 폭의 시세 차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세울까요?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재개발 최고의 투자처 어디일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두 번째, 투자자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빨리 입주를 해야겠다,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크게 들어가야겠다,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우리 아들, 딸을 집을 사줘야겠다. 그런 상황에 맞는 투자 지역, 연신내 역세권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잘 발대돼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일부 지역은 신축주택이 너무 많아서 개발할 수 없고 또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조업으로 개발되는,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지역들을 다 배제하시고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민간 조합원 방식의 개발이 되든,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된다? 투자의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지역이 어딘지 직접 임장활동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찾기 어렵고요.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의 투자 계획이 있으시거나 정말 소액으로 확실한 시세 차익과 앞으로 공공이든 민간 방식의 재개발이든 개발이 돼서 2000세대, 3000세대가 넘는 3호선, 6호선, GTX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퍼드러플 역세권역에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의 대단지, 브랜드단지의 소유자, 집중이 되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 군데, 한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요. 연신내 역세권에서 다양한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의 지역들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소액으로 큰 시세 차익과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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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